우주 배경 복사는 무엇의 증거인가? 대폭발의 증거냐? 아니면 대발생의 증거냐? 우선 대폭발 보면 엄청나게 작은 입자가 뻥하고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뻥 터졌을 때, 혹은 우리 우주, 밖은 뭐냐는 거예요. 밖을 설명을 못합니다. 무의의 세계이다. 존재 자체가 없는 거다. 분명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게 있으면 밖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분명 너무나 작은 입자라도 폭발을 했으면 폭발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중심에서 가까우면 팽창 속도가 느리고 멀면 멀수록 팽창 속도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폭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일반적인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발생, 대발생이라는 뜻은 4차원의 어떤 거대 항성이 붕괴를 하면 4차원 블랙홀이 발생을 하죠. 4차원 블랙홀 표면에 우리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는 거 4차원 블랙홀이 커집니다. 5차원 블랙홀을 삼키니까 우주 팽창. 4차원 블랙홀이 5차원 블랙홀을 강력히 흡수한다. 약간 이렇게 되면 우리 우주가 팽창하는 겁니다. 이렇게 팽창. 자, 보시죠. 테두리. 테두리가 우리 우주라고 하고 테두리는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팽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발생이다. 그렇다면 거대 항성이 붕괴되어서 이게 딱 탄생되는 순간 붕괴되는 순간 빛들이 쫙 나가겠죠. 빛이 잔뜩 있었습니다. 왜 뻥 터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빛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블랙홀이 딱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들 싹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싹 다시 흡수하죠.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막 어미 블랙홀이 짠하고 탄생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4차원 세계 4차원 세계에 삼킬 질량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왕창 삼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여기 있다면 여기 38만 년 전에 우주 배경 복사가 있었다. 이게 과연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대발생 여기라는 거죠. 여기 요 사이 어느 지점 대발생의 증거냐? 아니면 대폭발 여기 대폭발의 증거냐? 근데 우주 배경 복사하고 대폭발하고는 너무 좀 멀지 않습니까? 이해하기도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명확한 거는 우주 배경 복사는 무엇의 증거인가? 대폭발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의 증거라는 거죠. 시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스타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 스타트가 그 스타트가 이거냐? 아니면 대발생 이거냐? 스타트의 증거이다. 관측 가능한 우주를 균일하게 가득 채우고 있는 마이크로파 열복사 균일하게 있답니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어미 블랙홀이 탄생할 때 균일한 모든 방향으로 빛을 다 끌어당기는 거죠. 그게 우주 배경 복사이다. 전파 많은 기업을 통해 관찰하면 별이나 은하 등에 관련 없는 배경 복사가 우주 모든 방향으로부터 균일하게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 확인 별이나 은하하고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거라는 거죠. 그 배경 복사가 도대체 왜 있냐는 거예요. 이거 대발생의 증거이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대폭발 우주론의 중요한 증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시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의 증거이다. 우주 초기의 뜨거운 고밀도 상태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오늘날에 관측되는 것 우주 초기 대발생 증거이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통해 바라본 우리 우주는 굉장히 균질하고 등방적이다. 굉장히 균질하고 등방적일 수밖에 없죠. 왜 사방으로 뻥 터졌을 때 그 빛이 모든 방향으로 흡수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균질하고 등방적이라는 거죠. 즉, 어떠한 방향으로 바라보아도 대부분 평균 온도 2.75K에 가까운 온도를 지니고 있다. 다만 미세한 규모에서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비등방성을 가진다. 미세한 규모, 빨간색 이런 점들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거죠. 초기에 뻥 터진 빛들을 싹 흡수하는 것이고 물질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들을 다량 흡수한다는 겁니다. 발생했을 초기부터 여기는 우주배경복사가 이렇게 있다. 한참 지나서 이렇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은하 생성되는 게 여기고 아니다. 우주배경복사가 탄생 됐을 때 이때부터 활발한 활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빨간색 이런 점들 색깔이 다른 이유가 그것이다. 균질한 건 대발생 균질한 건 4차원 블랙홀이 발생될 때 빛을 엄청나게 흡수한 겁니다. 균질하다는 거죠. 비균질한 이유는 발생될 때 유입된 초기물질 초기물질이 대량 유입됐다는 겁니다. 활발한 생성과 폭발이 있었다는 거죠. 즉 초기에 자식 블랙홀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블랙홀이 탄생할 정도면 이 정도 이 정도 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니다. 이 정도 지나면 이 정도 지나면 우주배경 복사 탄생하고 조금 더 걸리는 거죠. 이 정도 지나면 블랙홀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지나서 그것도 한 두 개냐 한 두 개가 아니라 다량 매우 많이 초기 자식 블랙홀들이 우주배경 복사 조금 지나서 무지게 많이 탄생된다. 관측 증거 있지 않습니까? 엄청 큰 탄생 초기에 자식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신문에도 나왔고 빅빅 우주론에서는 설명을 못 한다는 겁니다. 2.725 켈빈이 도대체 뭘까? 4차원 세계의 비돈도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중 우주론 다중 우주론이죠. 이거는 뭐냐 이거는 할미 블랙홀 이거는 뭐냐 어미 블랙홀 어미 블랙홀 표면에 우리 세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자식 블랙홀 하늘에서 검은색 동그라미로 관측되는 자식 블랙홀 다중 우주론과 50%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다중 우주론 설명을 못하는게 은하들이 버블 속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버블이 막이고 버블에서 막혔다는 거죠. 오도 가동 못하는 그럼 어떻게 팽창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거죠. 그림적으로 팽창 설명을 못합니다. 모든 방향으로 균질하게 팽창을 해야죠. 균일하게 팽창을 해야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거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연결돼 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휜다. 과연 공간이 휘어지느냐 공간이 휜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공간을 만들었죠. 행성이 있으면 공간이 휘지 않습니까? 행성이 공간을 휜다. 그러면 공간을 휘고 휘고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휠 수가 있느냐 이게 어미 블랙홀입니다. 어미 블랙홀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 행성들이 이렇게 있고 공간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미 블랙홀을 지어볼까요? 이렇게 지우면 공간 이게 공간 아닙니까? 아 어떤 행성을 여기다 갖다 두면 공간이 이렇게 휜다.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공간이 휜다. 그 다음에 공간이 이렇게 휜다. 어 이거 딱 연결이 되는 어 이거 웜홀하고 화이트홀 아니냐 블랙홀하고 화이트홀이 연결돼서 웜홀이 생성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여기다가 어미 블랙홀을 딱 그려요. 자 그럼 이게 이게 이렇게 휘냐는 거죠.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공간이 휘는 거는 어미 블랙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빨간색이 우리 세상입니다. 공간이 공간이라고 하면 공간이 어떻게 휘어지냐는 거죠. 자기 내 마음대로 내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논란이 있죠.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안은 뭐냐는 거예요. 공간 안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 안이 뭐냐. 결국 이걸 설명하려면 4차원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걸 설명하려면 4차원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것이 격자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3차원이거든요. 이게 3차원을 종이를 이렇게 휜 것처럼 표현한 거죠. 결국 3차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뭐냐는 거죠. 여기 뻥 이 사이에 구멍. 뻥 뚫린 거 이거. 4차원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불가능하다. 어미 블랙홀이 우주를 절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휘는 거는 어미 블랙홀이 공간을 휘는 거지. 이렇게 공간 휘어지지 않는다. 홀로그래픽 우주론. 우리를 둘러싼 우주가 그저 대형 홀로그램일 수도 있다는 가설. 3차원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2차원 세기에 불과하다는 설. 저는 4차원이네요. 4차원 어미 블랙홀이 절대 지배하고 있고 정반대죠. 우리 세계를 절대 지배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냐. 있다고 답변을 해야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되지 않겠습니까. 없다고 답변을 해버리면 우주는 10만이 이해하고 있다가 되는 것이고 있다고 답변하면 만물이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우주를 절대 지배하는 게 저 멀리 보이는 자식 블랙홀. 검은색 동그라미가 우리 우주를 절대 지배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거기에 가까운 부분을 지배할 뿐이죠. 어미 블랙홀. 어미 블랙홀이 우리 세상을. 어미 블랙홀이 우리 우주를 절대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배경 복사는 무엇의 증거인가. 시작의 증거라는 겁니다. 대복발이냐 대발생이냐. 저는 대발생이다. 라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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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